안녕하세요. 임진숙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는 건가요? 스페셜 송?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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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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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네 땡큐 땡큐 소 마치 제가 맡은 부분 MMTS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을 제가 줄여야만 또 발표하지 못한 분들이 더 나눌 수 있어서 최대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MMTS는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MMTS를 시작했을 때에 우리가 MMTS를 시작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에는 무려 50만에 육박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와 선교계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교회 인력으로 인식하여 많은 차원에서의 접근과 사역을 소망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을 위한 선교회 훈련과 교육은 전무한 상태이다 위대국제 선교회는 외국인 근로자 선교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10년간 이 사역을 지내온 선교단체로서 이 분야를 위해 준비된 선교 헌신자를 교육 및 훈련해야 한다는 선교적 필요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선교학교를 열고자 한다 이게 2007년도에 MMTS를 시작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MMTS를 시작했을 때 지금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선교 훈련이 미션 퍼스펙티브입니다 그래서 미션 퍼스펙티브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퍼스펙티브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 이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MMTS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서 아래는 미션 퍼스펙티브가 갖고 있는 관점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태초부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하는 최종적인 목적 즉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것이 목적인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이주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나누고서 그리고 세계 선교의 흐름과 함께 더불어서 역사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피면서 이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남은 과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다 이 부분이 이제는 MMTS에서는 성경으로 보는 이주에 대한 이해와 세계 선교의 흐름과 이해 그리고 이주민 선교 신학 등으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문화적 관점에 있어서 보금이 문화의 장벽 즉 상황과 같은 이런 부분이죠 열방 가운데 전파대함을 깨닫는데 그럼 이 부분의 MMTS에서는 어떻게 종용할까 이주민 선교의 사회문학적 관점에서 이주민들의 종교 이주민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만 그들이 갖고 오는 종교도 그들의 문화도 우리가 알아보자 그리고 정주와 비정주로 정주는 이제 결혼 이주민 결혼 이주여성 담나 가정 등 그리고 가야 되는 근로자나 유학생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부분들 정주는 목회적 관점에서 가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성교 등 목점에서 살펴보자 그리고 특수 이주민들 탈북민 사회라든가 난민이라든가 지금 또 천안에 있는 유일한 외국인 교도소 같은 이런 부분 교정선교 제외동포 탈북자 등 그리고 한국선교의 미래 진단과 더불어서 이주민 선교 전망에 대해서 함께 퍼스펙티브의 관점에서 MMTS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적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전략들을 소개한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MMTS는 전략적 관점에 있어서 다문화 시대의 사회통합을 위한 그의 역할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주민 선교의 재상산을 위한 네트워크와 역파성 등 또 특히 지금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2007년도에는 거의 대부분 호론단신 들어온 케이스 유학생이나 근로자로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세를 위한 선교들 지금 현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주민 선교사역자의 자질과 리더십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MMTS를 세우면서 처음에 이 훈련의 과정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MMTS 훈련의 과정에는 교육 훈련이 있고 사역 훈련이 있습니다 두 가지 훈련 안에서 교육 훈련은 첫 번째 현안과 이해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이주민 신학이나 영역별 영역별이라는 것은 근로자냐 유학생이냐 나무나 가정이냐 이런 영역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종교권볼로 했을 때에 그리고 이 교육 강사님들이죠 그러니까 교육 훈련은 강의를 통한 훈련입니다 이 강의 속에서 매주 질문지가 나가는데 이 질문지 리브 페이퍼죠 리브 페이퍼를 통하여서 결국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걸로 소화할 수 있도록 이주민 선교 철학을 내 걸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두는 그래서 이런 교육 훈련이 있는데 커리큘럼을 클릭해 봐 주시면 너무 작아서 보이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브 페이퍼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작성해서 강의를 듣고 나서 이게 이제 이 리브 페이퍼는 문창성 목사님의 리뷰 질문입니다 강사님들한테 요청하는 것은 강의 안에서 두 개와 세 개만 주십시오 했는데 항상 꼭 다섯 개 여섯 개를 주신 분이 유일한 문창성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제가 넘길까요 그리고 교육 훈련 중에서 이제 그룹 토이가 있습니다 소그룹 토론을 통해서 적용접종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소그룹 모임 안에서 적용점을 찾고 그 안에서도 내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들을 그 그룹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창력 훈련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뒷모습이 저하고 이게 MMTES 9기 있죠 9기의 우리 신동훈 이사님, 곽종수 권사님이 저희 훈련생으로 제가 조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랑을 하려고 네 교육 훈련 중에서 이제 서평이 있습니다 독서서평 이주민 관련된 서적과 또 영화를 통한 다양한 관점과 지식 습득 정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땅끝 이웃 같은 문창수 목사님이 쓰신 땅끝 이웃이나 또 그리고 이제 영화 같은 거에서는 크래쉬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민족들의 이런 충돌, 충돌, 크래쉬 같은 영화 그리고 이렇게 구글에서 이주민을 다른 영화 검색만 하면 이렇게 너무 많은 영화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영화들을 보면서 영화는 그 시대를 문화를 그대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도 이주민들의 그러한 갈등의 모습, 현상들을 보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추천하고 있는 부분들은 미나리라든가 또 마베드의 만찬 환대를 나타낸 영화이기도 하죠 크래쉬 같은 영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얘기하겠지만 요즘은 2020년도부터는 디아스포라 선교학을 통화해서도 서평 정리를 또 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 중에 이제 개인 연구가 있는데요 개인 연구는 맨 마지막 14주간의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시간에 내가 내 교회 안에서 내 섬기는 지역 안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기가 적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발표하는 연구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회 안에서 지역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미션 퍼스펙티브나 선교 한국대회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늘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 교회론이었거든요 내 교회 안에서 내가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꼭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 교회하고 적용점이 약했었는데 저희 MMTS의 장점은 내가 섬기는 내 교회 안에서 이주민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 연결점을 그 교회에서 찾도록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연구 발표하는 우리 최원규 선교사 연구하시는 인도 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그 지역을 조사하고 그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연구 발표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움이 있습니다 훈련이 훈련으로만 끝나지 않고 바로 사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훈련으로는 사역 훈련입니다 이 사역 훈련에 있어서는 이제 한용훈 품기 첫 번째 한용훈 품기 전도 보고인데 3회 이상의 한용훈을 세 번 이상 만나거나 아니면 세 사람 이상에게 다가가는 그래서 이것은 한용훈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가치를 내 몸으로 최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디가 30년 이상 사역하면서 가장 먼저 접촉점 내가 귀로만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준인을 만나는 거죠 만나서 다가가는 그래서 프렌드십을 형성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또 이 제자와는 이제 뒷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시작점들이 첫 걸음부터 내리는 걸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이 맵은 로전 GDN에서 가이드북에 주셨던 이 부분인데 12주 동안에 유학생들부터 소그룹으로 나눠서 강의를 듣고 나서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소그룹이 이주민 성교훈련 첫 시간에 워십으로 들이는데 그 워십 타임에서 각 조별로 유학생이면 유학생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국내에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메시지 말씀을 뭐가 있을까를 10분 15분 동안 그들이 준비해서 그 조언들 안에서 준비해서 이 워십을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12주 동안 진행이 되어집니다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사회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내가 당신이 친히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원 예를 들면 선원들이라든가 무국적자들이라든가 인신매매라든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유목민이라든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주자의 다양한 이주의 형태를 스스로들 차지하면서 아 이런 이렇게 많은 이주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고 그들 안에 그들 안에 어떤 필요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 그들을 위한 기도가 찾아나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성경 안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은 만나지게 되어지고 이런 부분입니다 한 분이 이렇게 중보기도 올린 부분을 캡처해 봤었습니다 이 부분은 선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선원 다양성을 존중하여 융합으로 그러면서 운용제도에 이뤄나 전혀 생각하지 이 주민 중에 선원을 생각하지 못했던 속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선장들을 위한 기도 모임 그들 안에서 우리 국내 많은 선원들이 와 있거든요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또 선원들 안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심심치 않게 그들 안에 이주근로자들의 이름이 포함된 것을 우리가 발견해 낼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장들이 할 수 있는 역함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지 그 바다 한복판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을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선원의 통계들을 바로 이렇게 조별로 발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역 단체를 제가 세 곳 이상 탐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다문화 가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가정을 사역하는 곳을 세 곳 이상 돌아보면서 배우는 거죠 직접 이 사역을 하고 계신 단체에 방문하여서 듣고 배우고 참여하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MMTS 과정이 지금 2023년 클래식 과정에 있어서 24기가 올해 5월 29일에 24기까지 수료를 마쳤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Migrant Workers Mission School이라고 해서 MMS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위디가 2주 근로자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15주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아주 소수의 이론이 시작을 했습니다 훈련 신청사 16명 그러니까 제가 MP 퍼스펙티브의 123기인데 지금 현재 한 500기 이상 넘어갔나요? 123기 때 제가 강의 들을 때만 훈련 받을 때만 해도 200명 넘게 같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MMTS 1기 때 16명이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았을 때이죠 그리고 4기 때부터 Migrant Workers Mission School을 Migrant Mission Training School로 바꾸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리큘럼도 1기에서 3기까지 이주민 선교의 신학적,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주민 선교의 사회문학적 관점에 대해서 MP를 좀 벤치마킹해서 커리큘럼을 세웠다면 후기기로 갈수록 MMTS만 이런 이 적용점을 적용하되 왜냐하면 이 MP를 적용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지금도 계속적으로 MP를 대형교 안에서는 대부분 하고 있고 이 MP를 마치고 나서 MMTS를 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의 고백이 뭐냐면 선교라는 베이스를 MP를 통해서 다졌다면 MMTS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툴이다라는 고백들을 했습니다 13기부터 좀 달라진 모습을 보시죠 그래서 상황과 의외로 준비와 적용으로 진행과 성취으로 13기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 크게 세 단계로 물론 역사적, 성경적, 역사적, 전략적, 문화적 관점을 베이스로 그 위에 우리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20기 때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온라인 줌으로 강의가 시작되어지면서 장점은 장점은 전국에서 훈련에 들어온다는 것과 해외에서도 훈련에 임한다는 것 이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아스포라 선교학을 서평으로 함께 넣고 있고요 그리고 종교별 영역을 갖다 종교별로 나눴던 부분을 비교 종교로 다루고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부분으로 또 우리가 더 집중해 하고 있습니다 현재 24기에 따끈한 커리큘럼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EMT에서 수료 현황을 보시면 2007년도부터 시작하여서 아직까지도 작습니다 24기 때까지 해서 전체 훈련 지원자가 49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363명이 수료하였고요 사역 실질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역을 적용하고 계신 분들은 35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부 안에서 MMTS 클래식을 진행했다면 전주비전대 안에서도 매 학기 2학기 때 MMTS가 진행되고 있고 작년까지 지금 3기가 진행이 되어졌고요 전주비전대의 장점은 유학생들이 MMTS를 강의를 듣고 이 부분을 적용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울산의 예수존도단에서 작년부터 훈련이 시작돼서 1기 때 24명 올해 2기 때 8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해외에서의 MMTS는요 마니플 현지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니플 위디신학교 산수망신학교에서 MMTS 교육을 실행하였고 일본에서 2019년인가요 MMTS를 실행하면서 가와고의 히카리 순봉 교회에서 MMTS를 실행하고 나서 이 교회에서 지금 현재 네팔리 공동체 네팔리 예배가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MMTS 후속 프로그램으로 MMTS를 수료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문회 같은 거죠 땅끝 이후 선교 모임 그래서 땅이선이라고 합니다 이 땅이선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이런 후속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매일교회에서 MMTS를 마치고 나서 스리랑카 근로자들을 위한 샬롬하우스를 개관을 해서 가서 축복해 준 케이스고요 이렇게 불교권 이주민 선교 방안을 모아 불교권의 강사님들을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강의를 듣는 이런 땅이선 모임 후속 모임을 하고 있고요 순회 선교단인 이주민 팀이라든가 이런 팀들 열의도수 모음교회나 이런 팀들에서 직접 저희 위대에 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단체도 방문하면서 직접 훈련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MMTS 포피가 귀국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주민 선교훈련학교를 진행했었는데 작년까지 2기로 그래서 필드에 계시다가 코로나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귀국하셨던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포피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장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귀국한 상황 속에서 포피의 이 시간 10주간의 훈련을 통해서 스리랑카에서 태국에서 필드에서 했던 그 사역과 또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인들을 찾아 나서고 한국에 있는 태국인들을 찾아 나서고 하는 현지와 여기를 연결해서 사역점들을 찾아가는 이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7장 8장을 읽을 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질타를 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니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결국 더러운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곧 더러운 것이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속에서 두로 지방에 가시면서 그 수로 보내게 여인의 귀신들린 딴 더러운 귀신들린 딴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두로에서 시돈으로 대가폴리로 향하시면서 귀 먹고 말 덮는 자를 고쳐주시고 이후에 칠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 속에 있는 가득 찬 더러운 것들로 인하해서 정작 이 유대인들은 이 장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인 리더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오히려 방해꾼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그 속에서 이방 여인의 그 귀신들 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눈 멀고 귀 먹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을 친히 고쳐줌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때 시몬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마태부군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고백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방해를 받으심 속에서 제자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유대인에게서 행하였던 이 일들 수많은 유대인들의 방해 그러나 이방동으로 가셔서 이방 땅에 그 한 영혼 한 영혼 이름도 없는 영혼들을 고치시고 만져주심 속에서 복음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자 그리고 내가 주다 내가 구원의 길이다라고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그래서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보지 못하게 수없이 방해하는 그 악한 영혼을 내어 쫓으셨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그 물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분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가 해야 할 이 사명 우리 곁에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 수없이 귀신 들리고 때로는 눈이 가려져서 때로는 악한 영혜 또 때로는 이방종계에 빠진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역할 Jesus is Lord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진정으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이것이 MMTS의 걸음인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